우와, 예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디테일이 여기 다 있어. 내 머릿속에만 있었던.. 여러분 앞에는 이렇게 콜라지로 되었어요. 이거 제가 처음부터 앨범 만들 때 뭔가 콜라지 느낌을 많이 참여하고 싶다고 콜라지를 막 아이디어를 했는데 그래서 되게 열심히 촬영하면서도 사진 꾸준히 거기서 찍고 이랬어요 이거 콜라지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콜라지가 겉에 이렇게 제 사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열립니다 오마이 가시 이렇게 담겨있네 처음 봐요 이렇게 담겨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걸 이렇게 딱 엽니다 여러분 우와 처음 봐 그래서 여기는 폴라로이드처럼 이렇게 포토카드 폴라로이드 모양으로 이렇게 랜덤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포토카드가 4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진들도 저희가 되게 열심히 셀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예쁜 사진들을 모두 받으실 수 있게 우와! 나는 뭐 받았지? 볼까? 아 저 이 사진 되게 마음에 들어요 내 사진이라고 했는데 막 내가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아 이 사진 받았다 나 나인데 이거 이거 거의 뮤비 스포일러 정도 아니에요 이거 뮤비 스포일러가 될까요? 와 숨겨놔야 돼 그리고 여기 안에 스티커들이 이렇게 막 있습니다 스티커 우와 스티커 많이 준다 이렇게 많이 주는지 몰랐네 이쁘다 우와 너무 좋아 빨리 여러분 이거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걸로 포장이 되어 있냐면요 잠깐 이렇게 빼보면 이렇게 가사 가사지가 있구요 이렇게 뒤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땡스투 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는 제 손 글씨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받아보시고 꼭 읽어보시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이게 포토북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휴 카메라를 진짜 못 찾는구나 여기 있네 이렇게 생겼고요 알이 이렇게 있고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하나하나 정말 이 조그만한 섬세한 디테일 하나까지 저희가 많이 많이 생각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포토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조그맣게 중간에 음 중간에 이렇게 미니 책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가사고요 중간에 사진들도 좀 있고요 여기 있나 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영화처럼 저희가 이렇게 자막같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렇게 대사도 이렇게 써놨 아니 가사 우리 노래 가사도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이렇게 조금 자막처럼 꼭 하고 싶다고 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고요 와 이 디테일이 저는 너무 좋아요 자세히 보시면 어디를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But I figured it out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이거 앞이고요 이게 뒤에요 앞 뒤 앞 뒤 그리고 와 이게 CD CD도 그냥 이런 그냥 CD 색깔에 딱 깔끔하게 R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제 시그니처 R이 있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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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고요 그렇게 깔끔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아 네 강제 박수 다시 정리를 하고 어머 어머 방법이 있을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방법은 제가 다시 공부를 해보는 걸로 이거인 것 같아요 굿 깔끔